2년 전 시작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장에 무난히 안착하면서 정부도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상품인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와 함께 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 만찬주로 이름을 알린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이수제 맥주 회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5억 8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올해 주당 2만 5천 원의 배당금을 결정했고 투자자는 5%의 배당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작지 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침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마침 또 1년이 지났는데 부응이라도 하듯이 배당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도입 2년 만에 모집 금액 2배, 투자자 수가 4배 늘어나며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도 있고 대중적인 기반의 콘텐츠들도 있어요. 내가 핵심적으로 우리의 팬층이 있고 초기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콘텐츠들은 누구든지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발행인 범위와 발행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최근 원금 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은 회사 채권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와 최소 청약 기간 도입 등 안전망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들도 발행 기준을 강화하고 발행 기업의 심사 기준을 높이는 등 법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 예정은